윤임상 지휘자가 이끄는 라크마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인 코랄이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트리키아를 돕는 음악회를 8월 5일 오후 7시 30분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엽니다. 베르디 레큐엠을 트리키에 출신 세계적인 소프라노 부주 한치, 뉴욕매츠의 베이스바리톤 블라빌즈리, 한인대표 테너 오위영, LA오페라의 메조소프라노 줄리아 매틀러가 솔로이스트로 함께합니다. 또한 트리키에 출신의 피아니스트 아이세데니스 곡진이 본인의 자작곡 켈톤 앤 카오스를 연주합니다. 이 연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덜라크마닷 ORG 전화 3239029651로 하시기 바랍니다.